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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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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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략교가 내니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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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누친 겨누 어색을 걸을 소녀 어색을 걸을 소녀 겨누성은 겨누성은 선정에 겨누성은 식념성근 그 누가 될 거나 그 누가 될 거나 원할 이곳 원할 이곳 원할 이곳 원할 이곳 원할 이곳 원할 이곳 이곳 중 삼생 삼생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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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적선 가열거지? 준영과 이도룡의 사랑에 서막을 알리는 적성의 아침입니다. 그래서 늦은 안개가 끼어 있잖아요. 그래 그들의 사랑이 어떨지 모르는 거죠. 늦은 안개. 얼마나 구구절절한 사랑을 나눴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되네. 그렇게. 감사해 나는. 이만큼 한 것도 감사하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기 나름이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다 했죠? 네 다 끝냈어요. 음 저기 소리는 끝날만 하지 않게 하지만. 다음주에 다시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하고. 중중머리를 나가겠습니다. 앉았다 일어나. 좋다 좋다. 아니 거기 그 뒤에 게 좋다 좋다가 나와요. 좋다 좋다. 과연 삼나무 제일 누나 하겠구나. 시작. 좋다 좋다. 과연 삼나무 제일 누나 하겠구나. 예 방자야. 예 방자야.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이러한 좋은 경치에 술이 없어 되겠느냐. 그 술 한 상 가져오느라. 그 술 한 상 가져오느라. 그 술 한 상 가져오느라. 방자 술 상 드려놓으니. 방자 술 상 드려놓으니. 도련님이 좋아하라고. 도련님이 좋아하라고. 못 잡수신 약주를 이삼배 드셔놓으니. 못 잡수신 약주를 이삼배 드셔놓으니. 취흥이 도도하야. 취흥이 도도하야.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두루 두루 거닐며. 두루 두루 거닐며. 음이 안 맞아. 두루 두루 거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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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강산 누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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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강산두대 경계 팔도강산두대 경계 중중고 자꾸 계면으로 가지 말고 그쪽 선생님 저기로 하지 말고 이거 나 원조 선생님한테 배운 것이니까 하는 대로 따라와 팔도강산두대 경계 팔도강산두대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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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꼽아 헤아린다 손꼽아 헤아린다 손꼽아 손꼽아 다시 손꼽아 시작 손꼽아 헤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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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헤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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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도 점점산 요거까지만 오늘은 해야되려나 보네 리포터님이 오셔서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다시 앉았다 일어나 앉았다 일어나 일어나 두르고 두루 거닐며 두루두루 거닐며 거닐며 두루 두루 거닐며 두루두루 거닐며 두루두루 거닐며 팔도강산 누대 경계 팔도강산 누대 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그렇지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우두 첨점산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열하나 열하나 열 둘에서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우두 첨점산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 동우두 첨점산 평양 가명은 부병로 평양 가명은 부병로 평양 가명은 부병로 평양 가명은 부병로 부병로 연광정일럭고 연광정일럭고 주렴 취각은 그것도 열하나 열 둘 주렴 취각은 벽꽁 늘어져 벽꽁 늘어져 벽꽁 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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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꽁 일어나 두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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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걍 일며 두루두루 거딜며 두루호 두루호 건 일며 두루두루 거니, 올라가지마 거니, 한음 더 올라가잖아 거닐며 시작 거닐며 팔뚝강산두대 경계 팔뚝강산두대 경계 손꼽아 헤아린다 손꼽아 헤아린다 창성일면 용농수 대야 동우두첨점산 창성일면 용농수 대야 창성일면 용농수까지만 창성일면 용농수 대야 동우두첨점산 열한 번째 박 시작 대야하 시작 대야 동우두첨점산 대야 동두 동이 네 번째 박에서 동우두첨점산 동우두첨점산 평양 가명은 부병루 평양 가명은 부병루 평양 가명은 부병루 부병루 구폭루 영광정일럭고 현광정일럭고 영광정일럭고 영광정일럭고 쭈그렴 쭈그렴 또 열하나 열 둘 쭈그렴 해갖고 그 다음 장단에 여섯 번째 박에서 렴이 들어가면 돼요 쭈그렴 시작 쭈그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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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져 벽꽝 늘어져 벽꽝 늘어져 늘어져 음이 왜 쳐져 늘어져 벽꽝 늘어져 늘어져가 일곱 번째 파기 싸워 벽꽝 늘어져 벽꽝 늘어져 늘어져 벽꽝 늘어져 벽꽝 늘어져 늘어져 떨어지지 말고 그냥 끙끙 똑같이 가 벽꽝 흔들어져 시작 벽꽝 흔들어져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이런 류의 노래를 많이 안 해서 지금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맨날 개구리 다령 이런 거 개면만 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평조나 이런 것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이런 걸 갖고 가야 돼 지금은 우리가 지금 질질 짜고 사랑이 시작되는데 즐겁고 기쁘고 평화롭고 그렇지 왜 질질 짜 그러니까 개면이 안 나와 전반부에는 화평하고 평화롭고 재밌고 그렇게 행복한 음조가 나와 그러니까 개면이 아직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개면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아요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요 오늘은 흥탈형 하나 멋지게 할 수 있었는데 저렇게 리포터님이 오셔서 여기까지만 수업을 매짐을 하고 우리가 리포터님하고 할 이야기가 좀 있지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되실까요? 생일이 잠시 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